잠깐만 잠깐만요 안녕 저 처음 인스타 라이브 켜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연습 끝나고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손 흔들기? 손 흔들기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트렌디하다고요? 왜요? 지금 이가연 님이랑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팬분들과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 뭐냐면 꽃 씹는 걸 하겠다고 근데 제가 진짜 바보같이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이제 막 연습을 끝내서 굉장히 땀 흘리고 엄청 초췌한 상태인데 그래서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터를 썼습니다 보면 이렇게 하트도 떠 있어요 아 나 배터리 없구나? 어머 어머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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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참 롤씨 롱참 롤씨 어떻게 지냈죠? 짠 이건 제가 아끼는 폴라로이트 이게 있었습니다 쟤 여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있나? 가연아 나랑 같이 할래? 첫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어를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하트요? 하트 뭐야? 이런게 돼? 하트 네 티라미수? 왜? 티라미수 케이크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진짜 짧은 라이브로 할 건데 제가 바보같이 진짜 네? 바보같이 이걸 샀어요 보이시나요? 고추? 청상추 시앗 2종 세트 를 샀는데 바보같이 흙이랑 화분을 안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진짜 슬픈 소식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해바라기 키웠었던 거 기억나시나요? 오늘 하루에 제가 해바라기 키워드 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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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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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바라기 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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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바라기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제가 아니 너무 화분이 작아서 그거를 분갈이를 해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왜냐? 저는 최근에 저의 그 우리 상추를 떠나보는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지만 하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고추를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를 샀어요 저는 이 를 샀어요 그리고 바질 세트 바질 플랜팅 세트 오! 바질 세트를 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못해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화분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길렀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해주면 안됐었나봐요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랑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심을 건데요 일단 바질 세트는 여기 적혀있으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20도에서 25도에서 발아를 하고 C 발아를 하고요 15도 이하에서는 발아가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햇볕은 하루 종일 지워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지워줘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 이상 이상이 뭐죠 여러분 영어로? 이상 이상 5시간 이상 이상이 그 이상MI 어떻게 심어냐면요 화분에 배양토를 넣고 정말 여기 히트에 배양토도 있고 원래 제가 인터넷에서 산 배양토가 정말 좋더라고요 뭐야 참여하기가 있어? 가현이? 가현이 씨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배양토 배양토를 넣고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흠뻑 주세요 씨앗은 약 1cm 깊이로 심은 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세요 7, 10일이 지나면 새싹이 자라요 제가 또 밥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하고 사라져보겠습니다 왜요? 가현이 참여하고 싶다고요? 가현아 참여하고 싶어? 참여시켜줄까? 참여 다른 분들도 많이 수락 요청하셨네 잠깐만 너가 요청을 안 했는데? 어떻게 하는 거죠? 들어올 거야? 여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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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현 씨 잘 봐주세요 제가 오늘은 아니 이거 왜 또? 뭐야 이거 왜 또? 아니 코멘트가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씨앗을 심을 거거든요 오늘은 바질 씨앗을 심을 거예요 아니 바질 키울 거야? 바질 키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키워온 게 상추랑 토마토랑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상추랑 토마토랑 해바라기 근데 해바라기는 어제 죽었고요 상추는 엊그제 죽었어요 하지만 토마토는 잘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현 씨 그래서 심어 볼 겁니다 화이팅 가현 씨는 뭐 안 기르시나요? 나 죽은 지 오래야 키우다가 아 주어를 빼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오해 오해 아니 양재 꽃시장 알아 언니? 아 모르죠 양재 꽃시장이 있어 양재 꽃시장 꽃을 엄청 식물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만 간단히 양재 꽃시장까지 가서 내가 무슨 고사리? 그러니까 제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샀어 고사리? 응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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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를 샀는데 어쩜 좋아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어 너 물 줬니? 해 줬어? 아 물 물론이지 언니 근데 그게 엄청 키우기 쉽대 응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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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 그냥 대능이다 그것도 얘 그냥 이파리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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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있는 애거든? 응 응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이파리가 진짜 힘없이 허르륵 떨어져 있는 거야 바닥에 응 나 진짜 너무 너 왜 사탕 너 혼자 먹어? 줄까? 그래서 아무튼 제가 빨리 해야되거든요 왜냐? 제가 지금 제가 요하정을 시켰기 때문에 요하정이 배달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기사님께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배양토를 넣어줄게요 가현 씨 보이세요? 어 어 밑에 빵빵 어떻게 해? 그거 막혀있는 거 없어? 어 자 그래서 넣었어요 아 아 어떡하자 어머 이게 원래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건가? 원래 아니던데 바닥에 망 같은 거 깔려있는 거 없어? 응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가현 씨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요 응 적당히 잘 눌러줘야 돼 내가 산소가 통해야 돼? 어 약간 너무 세게 누르면 너무 꾹꾹이에요 너무 꾹꾹이 눌러서 죽었나? 애들이 너가 근데 심진 않았잖아 내가 심었어 그러면은 아니야 근데 애들이 바라까진 쉽더라도 그거 키우기가 어렵다 그랬어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나는 키워져 있는 애를 그대로 옮겼지 화분에서 아 그러면 그거 때문에 죽은 걸 수도 있어 원래 화분 분갈이 하면 잘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응 이게 that's dirt 이거는 dirt가 아니라 흙이에요 흙이 영어로 뭐죠? dirt인가요? 흙 흙 흙 흙 흙 흙 자 그리고 1cm 1cm 깊이로 심은 후 아 물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물이 없거든요 지금 갈 수 있어 보여요 갈 수 있어 보여요 어 어 저랑 소통하시면 됩니다 어 왜 나가 왜 나가세요 나가 나가기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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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을 가져주세요 헉 진짜 나갔어 아 이거 좀 상처다 계속 보여 이 관객 수가 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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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cm? 한 마디? 응 1cm 응 이 정도? maybe 그러면 이게? 이게 씨앗이 여러 개 잖아요 2, 2, 3, 4, 5, 6, 7 일곱 개 뚫어야 돼? 그러면? 아닌데? 하나에 다 넣는 거 아니야? 하나에 다 넣어? 하나에 다 넣을게요 그러면 아 이만한 거니까 일곱 개 뚫어봐 아 그럼 남아서 넣을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두 군데 다 나눠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뚫었고요 손톱 하나만큼 이래 손톱 하나만큼 아까 전에 썸냐고 아 오케이 손톱 하나만큼 역시 썸냐는 똑똑해 이렇게 뚫었고요 잘라서 넣어드릴게요 손가락 너무 징그럽다 야 어이가 없네 그래서 넣어볼게요 아니 나한테 립 정보 물어보시는데 지금 립 다 지워진 거예요 이거 어머 어머 아니 여러분 립을 보면 안 되고 이 씨앗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? 씨가 안 들어가는데 너 왜 이렇게 욕하는 거 같냐 언니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그런가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그런가 응 오케이 정확히 세 개씩 넣어줬어요 좋아 우와 이거 썸냐랑 가연이랑 같이 키우는 바질 우와 인스타 좋아 야 나도 할래 잠깐 아 이거 좀 이따 할래 이렇게 하고 심은은 이걸 덮어줘야겠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네 눈 같죠 어 입술은 왜 안 만들어줘 그건 안 돼요 저희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컸는지 70일이 지나면 새 쌍이 자라요 하지 근데 흑이 마르지 않게 우리 해외가 있는 동안 그건 누가 누가 물고 이사님한테 말해야겠다 그래야겠다 아 근데 그거 뭐지 그거 있어요 원래 그 관 무슨 양 뭐지 관면 그 아 저면 관수라고 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? 네 네 이것도 약간 그거 같아요 여기 방콕 뚫려 있거든요 보면 보세요 음 다 심었다 그쵸 네 수고했어요 이제 갈게요 나도 또 갈게요 안녕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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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우리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안녕 아니 잠깐만 아 아 우와 너가 됐어 왜 어 아 아 우와 너가 됐어 왜 이거 근데 다른 거는 뭐 찾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이거 나도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엄청 많나 어 뭐야 쟤 왜 나갔어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